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우리 아가서 2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아가서 2장 10절에서 1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서로 각각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절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복에 가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분들 보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가문보구마의 장막털을 세웁시다. 가문보구마의 장막털을 세웁시다. 한 번 더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2024년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이제 오늘부터 연휴가 시작됐죠. 어제 저녁부터 차도 굉장히 붐비고 시내도 복잡하고 아마 명절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이 금요예배는 장막털을 허무는 여우를 잡으라 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새로운 2024년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2월달을 맞이했습니다. 성삼의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위에 하나님의 장막털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라는 언약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그럼 지난 한 달 동안 어떤 망대를 여러분들은 세우셨습니까? 일곱망대, 일곱여정, 일곱이정표 또 절대망대, 비체망대 메시지가 너무 많이 쏟아져가지고 정신이 아마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내 장막털을 넓히라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장막털을 세워나가고 있습니까? 지난 12월 31일 송구영신예배 때 이사야 54장 2절에 장막털 넓히라는 이 메시지 제목 타이틀이 저 큰 스크린 화면에 떴을 때 많은 성도님들의 생각과 머릿속에 아, 드디어 시간표가 왔구나 이제 평수가 넓은 아파트로 가야 되는 건가? 드디어 넓힐 때가 왔나? 그런 단 몇 초간에 이 짧은 생각이 머리를 스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현타가 오면서 아, 정말 육적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누구 누구가요? 많은 분들은 아니겠죠. 몇몇 소수의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어떻게 받아들일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사야 5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사야 54장 1제를 보니까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홀로 된 여인의 자식같이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회복의 약속을 주시면서 장막털을 넓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회복의 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막털을 준비하면 이사야 54장 3절에 내 자손들은 열박을 얻을 것이고 황폐한 성업들은 사람이 살 곳이 되며 또 11절 12절에 보면 놀라운 약속이 나옵니다.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성벽을 짓고 성류석으로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회복의 응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막털을 어떻게 넓혀나가야 될까요? 어떤 분들이 그런 보름하더라고요. 장막털 넓히긴 넓혀야 되는데 좀 막연하니까 이왕이면 장막털을 옮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럼 확실하게 옮겼을 텐데 장막털을 넓히라 그러니까 아직까지 뭔가 좀 구체적으로 잡혀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에서 우리가 당장 부동산에 가서 집 내놓고 큰 평수집이나 아니면 넓은 사무실을 찾기 이전에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대 너의 줄을 길게 하고 너의 말뚝을 경고히 할지어다. 포로된 일살백성들은 당장 오늘도 내일도 보장되지 않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막털 넓히라고 하니까 도저히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 거죠. 우리는 지금 포로되어 있는데 무슨 장막털을 넓히라는 거냐? 지금 세상은 불안과 불경기에 전 세계는 전쟁의 여파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2024년을 예측하는 모든 지표들이 열이면 열 전부 다 힘들다,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역 신방 캠프를 갔는데 계속 이렇게 딸기가 나와요. 딸기가 비싼 딸기를 어떻게 계속 이렇게 준비했냐고 하니까 목사님 그나마 딸기가 제일 싸다고 사과, 심지어 귤 한 박스 35,000원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상황은 지금 이런데 어떻게 장막털 넓히라는 겁니까? 이렇게 불신앙하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54장 5절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망군의 여호하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가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크름을 받으실 것이라 세상은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말하지만 이 회복의 말씀 누가 약속하셨습니까?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현실 환경 속에서 왔다 갔다 갈등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귀에 들리는 소리에 하루에도 수없이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면서 갈팡질팡합니다. 히브리스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실상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실체를 제대로 정확히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상이 아니라 허상을 보고 껍데기를 보고 속고 맙니다. 마치 강풍과 파도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어찌 돌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죽기는 뭘 죽습니까? 바람과 파도를 단 한마디에 꾸짖어서 잠잠케 할 수 있는 창조주 만물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죽게 되었다. 우리를 왜 돌보지 않느냐? 근본과 본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망대와 영적 장막터가 세워진 사람은 그 어떤 허상과 현실 그 어떤 문제와 사건에도 쉽게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흔들립니까? 허상을 본 거예요. 껍데기를 본 겁니다. 실상 아닙니다. 그 실체 아닙니다. 하나님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셔서 그들을 번성하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속히 내 장막터를 준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겨우 나 한 사람 들어갈 정도로 휘장과 줄을 아슬아슬하게 닿을 듯 안 닿을 듯 간당간당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넘어서서 가문과 후대와 더 나아가서 교회와 교구 지역과 더 나아가서 2, 3, 7을 완전히 덮을 만큼 무엇부터요? 생각의 장막터 믿음의 장막터부터 넓히시길 바랍니다. 넓힌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틀 속에서 자기 기준과 자기 가치관 속에 고정되어 살아왔기 때문에 넓히려면요 그만큼 치열한 자기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갱신과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넓히는 거 결코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아니 네가 지금 코로되어 있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당장 오늘 하루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무슨 장막터를 넓히냐고 그냥 적당하게 그냥 대충대충 그냥 살아가라고 욕을 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장막터를 세우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속이는 모든 흑암들이 무너지는 그러한 응답의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장막터를 허무는 낭대입니다.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아가서 읽는데 좀 약간 낯이 간절없죠? 사랑하는 이가 어쩌고 저쩌고 우리 정서에 좀 안 맞잖아요. 이게 솔로몬 왕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사랑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 쪽으로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이 포도원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교회와 우리의 삶의 장막터에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방해하고 망치고 쑥대밭으로 만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이 작은 여우가 삽니다. 이 작은 여우가 종종 포도원 밭에 들어와서 굴을 파고 소식하면서 봄철에 포도나무에 싹이 돋고 꽃이 필 무렵쯤에 포도원을 돌아다니면서 막 쥐를 잡는다고 온 포도밭을 해짓고 다니면서 심겨 포도나무를 갉아먹으면서 밭을 망치는 경우가 상당수 많이 있다는 거죠. 이 여우가 과연 이 여우가 과연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9줄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하니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 언약 성취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있는 불신앙의 망대는 내 생각과 내 기준의 틀린 망대는 장막털을 허무는 작은 여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4장에 말씀 받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형편에 우리 주제에 무슨 장막털을 넓히며 홍보석 성류석 보석으로 꾸민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고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본 거죠. 자기 모습만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보이고 들리지 않는 거죠. 우린 지금 포로되어 있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하루하루 겨우 살아가는데 그게 바로 포로된 영적 상태입니다. 몸만 육심만 포로된 것이 아니라 생각도 마음도 영적 상태도 완전히 포로되어 있고 노예 속곡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장막털을 넓히라 단순히 평수 크기 외형만을 넓히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백프로 언약으로 믿고 적용하고 성포할 수 있을 만큼 생각과 믿음을 먼저 넓히라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그 좁아 터진 창세기 3장의 질그릇 같은 예틀과 예체질은 포도밭을 허무는 작은 여우입니다. 그것을 과감하게 오늘 이 밤에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고림도우소 10장 8절에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 하신 것이 아니오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2024년 인생의 항해를 하다보면 때로는 풍랑과 파도가 몰아치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나기도 합니다. 내가 만나게 되는 모든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은 나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나를 고생시키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아니라니까요. 진짜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다. 세우려고 한다는 거죠.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세우는 것이 목적인 거죠. 내 안에 가장 중요한 절대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무너뜨려야 될 망대가 있습니다. 감남산에서 40일 동안 집중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집중할 때에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옛틀 예체질 과거의 상처와 허물들 나를 지금도 붙잡고 얽매이게 하는 많은 굴레들이 보여지고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망대 틀린 망대는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성장 배경과 환경 속에서 형성되어서 내 안에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려져 있고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쉽게 잘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것을 누리고 영원한 것에 집중하며 도전할 때에 발견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새롭게 회복되어집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집중하면 됩니까? 첫 번째가 제한적 집중 제한적 집중이 뭡니까? 우리는 주로 오만 것 떼만 것 이것저것 신경 쓰고 에너지 썼고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온데 다 참견하고 간섭합니다. 그린 라이트 그거 다 불필요한 틀린 집중입니다. 혹시나 하고 그렇죠? 그린 라이트가 팍 켜지면 혹시나 그거 다 다 힘빼는 작전입니다. 다 쓸데없는 집중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에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선택적 집중입니다. 우린 주로 내가 주인되어져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거 선택하고 결정해버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에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원리스 집중 원리스 집중은 뭡니까? 이제부터 모든 것을 살리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육은 무익하니라 보금은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모든 것을 살리는 것이 바로 보금의 능력입니다. 40일 동안 감남산에서 120명 제자들이 자신과 현장과 시대를 살릴 장막터에 집중한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 집중이 올해 1월 초에 저희 강서 이대교 군은 일주일 동안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 집중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6시 15분에 교회에 다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에 집중하며 말씀을 정리하고 묵상하고 각인하는 시간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옛것들 상처와 실패의 망대 불신앙의 망대를 보좌 앞에 나아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재창조하고 회복시키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죽어야지 이건 단순히 천주교에서 말하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아니면 불교에서 말하는 너를 비워라 너를 버려라 그런 종교적 구호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복음보다 그리스도보다 더 견고하게 뿌리늘해져 있는 잘못된 망대 틀린 망대 이건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앞에 보좌의 능력 속으로 나아갈 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의 모든 창세기 3장과 영적 문제 모든 상처와 아픔과 실패의 망대는 이미 갈보리 십자가 앞에 완전히 끝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호랩산에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모세와 엘리야 둘 다 똑같은 착각과 불신앙에 빠져있었습니다. 모세는요? 내가 애굽의 왕자니까 내 힘으로 저 애굽의 압제와 핍박을 받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자. 내 힘으로 왜? 내가 애굽에서 넘버 서열 3이니까 그 정도 힘은 되니까 우리 백성을 내가 한번 해방시켜보자. 엘리야도 똑같습니다. 내 힘으로 바흘과 아세라 거짓선이자 850명을 저 갈매산에서 박살을 내자는 거죠. 나의 의 나의 열심 나의 거룩한 동기와 목적 물론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그 중심과 뿌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틀린 망대 잘못된 망대가 먼저 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내려놓아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침묵이라 합니다. 또 다른 말로 무응답의 시간표라고 합니다. 우린 왜 응답이 없냐고 왜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냐고 왜 역사 안 하실까요? 왜 응답을 안 하실까요? 너의 것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지금 네가 붙잡고 있는 거 지금 네가 붙들고 있는 거 그거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비로소 내려놓아질 때에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세가 80세 됐을 때입니다. 엘리아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죽기를 청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엘리아를 들여서 사용하셨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합니다. 2사 60장 22절에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2024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나와 우리 가정 후대 나의 지역과 현장에 하나님의 장막터를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이 일에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는 모든 잘못된 망대 작은 여우를 무너뜨리는 새로운 집중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장막터를 세우는 망대입니다. 오늘 아가서 2장 10절에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포도원에 아무리 철조망과 울타리를 쳐도 어느새 여우가 들어와서 굴을 팔고 숨어 지내다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활동할지를 다 알 수 없고 다 막을 수 없습니다. 2024년 새 언약과 새 시간표 속에서 이제는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포도원 장막터를 견고하게 세워나가야 됩니다. 어떤 종류의 여우가 들어와서 활개를 치더라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런 여우들마저 살리고 치유하고 발판과 응답으로 삼을 수 있을 정도로 장막터를 견고하게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구역신방캠프를 진행하면서요.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포럼하는데 너무나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 제목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 제목 가운데 대부분 1번 2번이 뭐냐 거의 대부분 남편 아니면 자녀들의 복음화 예배회복 신앙회복 그게 거의 대부분 1번 2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 제목들은 사실 2024년 올해 만에 기도 제목이 아니라 사실은 오래 전부터 그 가정에 그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되어왔던 제목들입니다.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수많은 시간을 애간장을 태우면서 가슴아리 하면서 피눈물 쏟는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죠. 그리고 2024년 새해를 또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주로 남편이 어떻고 자녀가 어떻고 내 사정과 내 상황과 내 형편이 어떻고 라고 이렇게 하소연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근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됨같이 우린 당장 이 문제 당장 이 사건 당장 이 어려움 이거 해결해달라는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이 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창세기 12장 2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에게 먼저 중요한 망대와 영적 장막터가 먼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너를 위해서 노아야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물론 이 방주는 내필임 시대와 가정과 가문을 살리기 위한 방주이지만 그 시작은 뭐죠? 너를 위한 방주라는 거예요. 노아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로 세우기 위한 방주를 먼저 만들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일곱 망대가 오직의 망대로 각인되게 하옵소서. 내 속에 일곱 여정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나의 배경 속에 일곱 이정표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에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붙잡고 뭐 하느냐 아침에는요 좀 평안하게 성삼이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도록 살리는 기도로 힘을 얻는 집중의 시간을 조금만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얼마나 좋습니까? 평안하게 눈 떠서 저는 주로 침대에 누워서 기도합니다. 침대에 누워서 왜? 침대에 누워있을 땐 안 건드리더라고요. 일어나면 건드리니까 누워서 그냥 침대 그 자리에서 평안하게 오늘도 하나님 성삼이 하나님의 영호로 도자의 능력으로 우주의 힘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리는 내가 힘을 얻는 집중의 시간 30초도 괜찮고 1분도 괜찮고 5분도 괜찮고 그게 바로 아침에 누리는 집중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 지난주에는 이 아침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왜냐 눈만 뜨니까 지난 밤에 축구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아침에 평안해야 되는데 눈을 뜨니까 자꾸 어젯밤 저는 안 봤거든요. 스코어만 보고 전반전 보고 껐습니다. 텃구나무 지난주 지난주 아침에 자꾸 열이 나오면 열이 나오면 평안해야 되는데 빨리 떨어지길 잘했다 그 생각 들더라고요. 완전히 접어버리고 이제 평안하게 여기에 집중하자. 뉴스를 보니까 그 감독님 진짜 그 감독님은요 완전 보금 절대 보금이더라고요. 국민들이 지금 막 붕괴를 해가 국민 청원서를 내고 저 감독 잘라야 된다고 난리가 났는데 기자가 질문했어요. 이런 지금 여론이 일어났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이스 퀘스천 좋은 질문이라는 거죠. 싱글벙글 웃으면서 야 저 감독님 진짜 절대 보금 완전 보금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전혀 요동치 않고 편함을 누리는데 우린 열받아 죽겠는데 그게 보금 누리는 자입니다. 주위에 누가 뭐라고 하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안 들리는 거 안 들려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아침에 내가 집중해야 될 시간인 것 그럼 낮에는 어떻습니까? 낮에는 주로 여러분들이 움직이잖아요. 일하고 운전하고 업무하고 사람 만나고 미팅하고 다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에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그래서 모든 것을 살리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왜? 그날 낮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습니까? 문제, 사건, 돌발사항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걸 전부 다 살려야 되는 걸 내 힘으로 살릴 수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이 기도 속에 집어넘면 돼요. 777 속에 집어넣어버리면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내가 낮에 누리는 집중의 시간이죠. 그 마지막이 밤입니다. 밤에는 조금 정적이고 조용한 시간이 되잖아요. 그 조용한 밤 시간에 여러분이 깊은 기도 속에서 뭐 하면 됩니까? 메시지 붙잡고 말씀 속에서 모든 답을 찾는 집중의 시간을 조금만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고 기도의 3집중이라고 합니다. 이걸 조금만 24 누리면 어디에 있어도 괜찮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괜찮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혹시 광야 괜찮습니다. 아무런 문제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도 괜찮고 누가 알아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Nobody, nothing 그 어디에서도 살아남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다면요. 문제 갈등 위기 남들은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남들은 위기라고 얘기하는데 남들은 갈등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그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서 모든 응답 모든 축복을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비밀 속에 있습니다. 이 절대 망대를 붙잡고 가는 자에게는 이사야 43장 19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광야에 길을 내겠다는 것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는 겁니다. 광야 길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사막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곳입니다. 길이 없는 그 광야에 내가 너를 위해서 길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물 한 방울 없는 그 사막에 생수, 강물을 내어주시겠다는 거죠. 누가요? 이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이 일곱 이정표를 붙잡고 가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그 걸음 앞에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사막 한가운데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망대의 축복 이 여정의 비밀 이 이정표의 시간표 속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고 정복하게 돼 있습니다. 절대 망대가 세워진 여러분을 통해서 무너지지 않을 견고한 영적 장막타가 세워진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가는 곳마다 지역과 직장과 현장에 살리는 망대 세우시기 바랍니다. 치유하는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후대를 살리는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지역을 살리는 빛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곳곳에 1천망대를 세웠습니다. 이런 망대를 세웠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번 설 명절 기간에 내일부터 여러분이 전부치로 가는 게 아니라 또 국먹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세배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문 현장에 망대를 세우러 나의 가문의 현장에 생명의 장막틀을 세우는 전도자의 발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드디어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또 아가서 2장 11절 13절에 보니까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제가 우리 대교구 식구들한테요 감히 큰 소리를 빵빵 쳤습니다. 뭐라고 큰 소리 쳤느냐 이제 여러분들에게 영적 봄날이 올 거라고 영적 전성기가 찾아올 거라고 여러분들 이제 회춘하게 될 거라고 뭐 때문에요? 저 때문에, 나 때문에 감히, 그렇죠? 밑도 끝도 없이 지금 그 말 해놓고 되게 후회되더라고요 야, 그래도 그렇지 네가 그렇게 큰 소리를 치면 회춘 안 되면 어떡할 거냐고 영적 전성기가 안 찾아오면 책임질 거냐고 근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지면에 꽃이 피고 새가 울고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서 향기를 토한다는 거죠 그 시간표가 지금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연초에는요 유달리 사건, 사고, 문제, 풍랑, 파도가 확 터지는 거예요 바로 이 작은 여우놈들이 막 활기를 치고 지금 돌아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현장에 2024년 너무나 중요한 응답이 준비되어 있는 시간표입니다 그렇기에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내 안에, 우리 가정과 지역과 교회의 장막터에 크고 작은 여우를 보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여우입니까? 누가 여우입니까? 오늘 이 금요예배 끝나고 당장 집에 가서 여우 잡으러 간다고 지금 애꿎은 남편 보고 아이들 보고 막 여우라고 막 때려잡고 진짜 여우는 어쩌면 여러분 속에 있을지 모릅니다 내 안에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아가서 2장 10절에는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기서 일어나서 이 히브리어 언어의 뜻이 뭐냐면요 어떤 문제나 사건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심해서 무너져 있는 사람에게 힘을 내라라는 격려의 의미로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힘을 내라는 거죠 격려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구역과 지역에 내 주변에 삶의 장막터 인생의 장막터 영적 장막터가 완전히 무너져서 쓰러져 있는 많은 영혼들 많은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새롭게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살리는 망대 살리는 장막터를 세우는 참 전도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界